애호박이랑 가지가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사먹는 것보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사과에 있는 양파 잘 섞어줄게요 마늘 소금 상큼한 양파 계란물이 주문한 MAY가까지 사입 س 계란은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물을 넣어주세요 계란물 2개 계란물 2개 계란은 까먹지 않know겠죠? 계란물 2개 계란물 2개 계란물 3개 계란물 2개 계란물 4개 계란물 3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사먹은 것보다 맛있다. 닭볼이 감칠맛을 더해주고요. 애호박이랑 가지가 진짜 부드러워요. 와 진짜 맛있는데? 미니볼 고기랑 애호박이랑 가지 때문에 야채 육수를 같이 먹는 기분이야. 진짜 여러분 해드셨으면 좋겠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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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